네 앵코리포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얘기가 되는 게 좋긴 좋은데 외국인들이 왜 살까 이 부분 하고요. 아마 그 선물시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물시장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건 12월 6일부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IT에만 집중이 될까라는 점에 대해서 뭐 사실 2분기부터 반도체주에 대한 바닥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왔는데 그때는 별로 좀 의미들을 많이 찾지를 않는 그런 외국인들의 포지션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럴까를 우리는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내고 있는 리포트나 좀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두 인터뷰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 지금 어떻게 보면 2020년도에 대한 강세장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증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7월 달에 한번 2020년에 대한 시각을 정리를 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2020년에 경기 전망을 함께 나오면서 두루두루 관련 대표가 전략과 수석 대표가 계속 이야기를 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CNBC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단 여태까지 최장기에 대한 그런 주가 상승은 지수 상승 한 10년 정도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10년 동안 올랐거든요. 미국 증시는요. 그런데 내년까지는 11년 정도가 됐는데 11년까지 미증시가 올라갈까? 그 점에서 오케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증시 2020년에는 11년이라는 최장기 랠리를 가져갈 것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왜? 라는 부분을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도에 경기 회복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하고 상당히 좀 전망하고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S&P500은 3,250포인트 원래 상반기 지나면 3,400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낮췄습니다. 그건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3,250포인트까지 전망을 하는데 이것은 아마 연초에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S&P500을 보더라도요. 연초에 이렇게 나오고 아마 좀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도 여전하고 여러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횡보하는 새가 보이겠지만 약간 눌리는 정도지 상승세는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기대치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이익 사이클의 회복과 그리고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지수가 실적 대비해서 너무 올라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분석가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경기 회복에 대한 배팅을 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러셀천은요.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 1,000개 종목을 뽑아낸 겁니다. 이쪽의 지수에 상당히 ETF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경기 민감주의자 그리고 또 하나 밸류가 낮은 종목을 찾아냈는데 한 5종목이 나오더라고요. CBS, 스냅온, 그리고 콜스, 어반아웃피터스, TCF, 파이낸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의류, 소비 쪽의 종목들입니다. 금융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주목하는 최선호주도 제시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골드만삭스가 주목한 러셀천지수 보니까요. 이거는 시총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대형주들이 꽤 많을 거고 S&P500보다도 500개 종목이 더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쭉 갔죠. 미국 증시 함께 간 걸 보면은 이 안에서 그러니까 500보다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1000개 종목 중에서 괜찮은 종목 찾아냈다는 거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미국 증시가 그동안 많이 올랐고 아마 이 흐름을 내년에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골드만삭스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요. 경기 민감주에 대한 배팅과 더불어서 신용국 증시에 대한 배팅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아태평양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 부분이 우리 증시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증시를 비중 확대로 지금 현재 아웃포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웃포폼 정도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 정도로 예상을 했었지만 지금 비중 확대로 투자금을 상향 조정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대만과 인도를 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같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요. 경기 반등과 특히 반도체의 수익성 회복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5G 인프라 쪽과 그리고 스마트폰도 만만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익 사이클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반도체 중심의 증시가 상당히 좋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대만이 함께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에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그런 상황들이 바로 골드만삭스의 아시아 태평양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비중 확대 전략이 바로 여기서 나왔고요. 경기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게요. 글로벌 경기 회복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연초에는 미국 증시가 오르다가 조금은 이제 횡보장세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2019년에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성장률을 한 2.3% 받는데 2020년에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쭉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선진국의 지금 증시 쪽 선진국 지역들의 경기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내년이나 올해나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머징 쪽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성장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의 주역은 대체적으로 인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현재 중국은 좀 더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도는 대단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시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머징 마켓에 대한 관심도를 또 높이고 있는 상황이 바로 골드만삭스에서도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은 지금 보면은 리세션에 대한 이야기, 경기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20%로 보고 있습니다. 리세션이 지금 나왔던, 아 지금 뒤로 갔는데요. 예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쭉 올라갔던 이때가 바로 리세션 이 옐로우 색깔, 노란 색깔로 그려져 있는 건데 이거 대비해서는 경기 침체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요. 이거와 비슷하게 나왔던 게 뭐냐면 펀드매니저. 메릴린치 증권에서 상당히 유명한 서베이가 있죠. 글로벌 펀드매니저들의 12월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리스크온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같이 나왔습니다. 동일하게 나왔는데요. 미국의 리세션 확률이 훅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경기 침체 내년에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기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매니저들이 여기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베이가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이 된 거거든요. 상당히 희한하게도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을 때랑 유사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식 비중을 12월에 높이는 게 펀드매니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도 여기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릴린치의 내년도 전망은요. 멜트온입니다. 그러니까 리스콘에 대한 또 다른 그런 표현으로 멜트온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을 메릴린치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보다 조금 더 이머징 증시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게 바로 짐 폴슨입니다. 월가에서 상당히 유명한 애널리스트인데요. 세계 경기 반등 시계에는 이머징 시장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CBS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CNBC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도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밸류의 부담 없다라고 인터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년도는 글로벌 경기의 반등 시기라는 점을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때가 2012년부터 2013년, 2017년부터 2018년 얘기를 하고 있고 이때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쪽은 이머징 증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역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소형 기술 금융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보자. 오히려 미국 증시보다는 아마 이머징 증시 쪽의 수익률이 더 좋게 나타날 확률이 높다. 2020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들어서 하반기 들어서 연말 들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리포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간 편파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증시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IT를 중심으로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대로만 가기를 바라봅니다. 앵커 리포터 함께 하셨습니다.